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김수석입니다 자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공부 잘 되십니까 정말 더운 날씨이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 힘듦이 또 쌓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남은 기간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반드시 합격하셔서 우리 압격자 모임 때 꼭 뵐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신 분들은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남은 기간 열심히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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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